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. 윤 대표는 오늘 1분기 경영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표는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다며, 고객의 주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서비스나 비즈니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시장에서는 이르면 6, 7월 중 코인원의 카카오뱅크 실명 계좌가 연동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,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. 한편 카카오뱅크는 올해 4분기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과 수신 상품을 출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.